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액팅 갤러리 입니다 와우 오늘의 영상을 제 지인 중에 스태프분을 만났는데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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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한테 좋은 정보 저한테도 좋은 정보가 그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전 중이라서 말은 못하고 조용한 장소에서 제가 영상을 촬영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앞서 말한 그 영상처럼 여러분들한테 작은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는 작품마다 상황마다 각 개인마다 그리고 내용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100%의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인 의견이며 일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조연출 캐스팅 디렉터는 어디까지 터치가 가능하냐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 답변을 어떻게 들었냐면 솔직히 주연은 다 정해져 오는 경우가 많고 조연출이라고 하더라도 주연, 조연급은 이미 정해져 있어서 그리고 공개 오디션으로 모집하는 경우나 일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터치가 가능한데 그게 뭐냐면 조연의 일부, 조단역급, 단역급 정도 이렇게 터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오디션 공고를 하는데 정보들이 비공개여서 많이 불편하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뭐냐 물어봤거든요 이 업계의 특성상 공개되고 싶지 않는 이유도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구두 계약이 종종 있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부들이 변동이 너무 심하대요 조금 이해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구두 계약이잖아요 서로 간의 약속이잖아요 파괴하기가 좀 편하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만약에 서명 계약을 한다 그러면 큰 문제가 되지만 구두 계약인 경우에는 쉽게 파괴할 수 있어가지고 아마 구두 계약으로 많이 진행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 배우, 누구 제작사, 누구 감독 이렇게 공개가 오픈이 되면 서로의 페이도 안 맞고 페이 부분에서 안 맞으면 난감하잖아요 이런 정보를 비공개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오디션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비대면 오디션, 이 연기 영상은 어떻게 하면 좋냐 물어봤어요 솔직히 너무 많은 영상들이 많이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연기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지 않는다고 하네요 이거를 뚫으려면 임팩트가 있는 연기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쉽지 않네요 왜냐하면 조연출 그리고 케이승 디렉터 이 사람마다 보는 관점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다 틀리니까요 하지만 그래도 해야죠 제 생각에는 이게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은 열심히 연습하고 열심히 준비를 해서 더 나은 조건으로 좋은 작품, 좋은 현장에서 꼭 여러분들과 연기 호흡을 맞추고 싶습니다 모두들 힘들지만 힘내십시오 그러면 오늘의 영상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모두들 아자! 아자! 아자!